지금 현재 많은 한국제앱몬 라이타이완 진짜 많아요? 여러가지 주식도 있어요 음식도 있고 아니면 소개팅 이런 거 소개팅 맞죠? 아니면 단순 여행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 타이완 메이스의 제일 유명 그래서 이 관위 메이스도 이런 한국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타이완도 쬐찬띠이잖아요 오, 네, 타이완 쬐찬띠 그래서 한국도 이런몬 라이타이완도 시고 쬐찬띠에 갔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오늘 진짜 다짜번샹 하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쬐찬띠도 왠화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먹고 오거나 아, 빠리빠리 축하네요 하니까 아침에 식당에서 뭔가 먹고 간다 이게 없어 저희 한국도 이런몬 이걸 체험하러 대만에 왔을 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쬐찬띠에 갔어요 근데 다 봐도 한국은 쬐찬띠도 시고 쬐 총지서스 뭔지 알았지? 뭐? 줄이 너무 길어 이게 처음에 굉장히 충격받아요 외챙연스 외챙연스 저거 한국이 이런몬에 갔을 때 그게 가장 놀랐던 거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아 특히 사실 탐험을 가진 그곳은 강술로 아주 유명한 곳 좀 유명한 곳 진짜 유명한 곳 그곳은 지금 몇십 년의 롤에 그래서 30번 거기 기다렸대 앞에서 그래서 피로가 아침 시작하자마자 엄청 쌓인 거야 그래서 종이 드디어 차례가 왔어 탕빠우 샤오빙 그리고 요테오 뭐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어 그래서 먹자마자 그동안 아, 플렸어 그동안 기다렸던 거 다 스트레스 한 번에 흘렸대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이 정도면은 건물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줄 서있어서 상관없다고 대박 몇 시간 기다려서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만큼은 오랫동안 기다려서 먹을만한 그 정도의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다행이다 진짜 맛있었어 아니, 거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거기서 너무 극찬하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방송용 리액션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리액션인지 한번 구분해 보려고 직접 가봤어요 와, 탕과가 진짜 크다 와 와 와 탕과가 고기 맛 진짜 장난 아니야 와 맞아 이거 진짜 한 번 두 개 먹으면 엄청 배부러 너무 맛있어 마지막에 엄청 진해 어떻게 이렇게 진하지? 일반적으로 밑가루가 두꺼워서 그런 맛만 나오는데 안쪽까지 다 진짜 맛있다 이거 엄청 맛있어 장난 아니야 나 이거 포착하고 싶은 줄 알았어 진짜 맛있네 우와 너무 맛있어 솔직히 방송용 리액션인 줄 알았거든 그쵸 탕파오 같은 것도 조금 크긴 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다른 점이 많이 보이진 않았어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유명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먹자마자 나랑 똑같은 맛으로 나왔어 방송이랑 똑같은 맛으로 나왔어 방송이랑 똑같은 맛으로 나왔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 진짜 모든 사람 다 먹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표정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진짜 충격받았던 거 또장 또장이 진하고 향도 있어 또장이 되게 특이한 향이 있더라고 엄청 맛있어 했잖아 다이처업 잡으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엄청 맛있어 완전 여기에 강판 진짜 지난번 우리 애촌에 또 아침반 한 번 찍었잖아 그때는 핸드위치까지 한 번 먹잖아 이게 진짜 다우시는데 그런데 이거 진짜 테만 총통시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봐 맛있지? 이거 장난 아닌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하나 더 더 맛있어 다 지금 탕파 두 개만 먹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못먹어 못먹어 탕파가 진짜 얼굴만큼 커가지고 너무 배붙는데 또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 먹으니까 그래서 좀 컴퓬을 줬어 남은 거 이제 포장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먹자 오케이 오케이 또장 요티화화 너무 충격적이여가지고 아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커플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제 결국 다 먹고 두 잔 더 사왔어 네 가면서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그런 것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소년 사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순식간에 그냥 쩍 마셔버리더라고 또장 하나씩 긁어가지고 진짜 또장 나와 또장 쩍면서 그냥 아니 어쩐지 방송에서 그 여자 모델이 너무 멋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또장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한잔 마시고 또 지금 화났어 저희 한국도 지앤무증 출시에도 다이완 짜오 찬띠에 오먼 쯔지 티엔로 먹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맞아요 30분 어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어줄만한 엄청난 이제 메이스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가게 가서 똑같이 이제 기다렸다가 똑같은 메뉴로 한번 먹어보니까 실제로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스트레스 확 풀릴 만큼 진짜 맛있는 집이더라고 맛집에 힘 너무 맛집이 있는데 저희 오먼 쯔지 한국 지앤무에 메이스 찬띠 쫓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실패한 거 거의 없어 맞어 진짜 웬만하면은 어우 다 맛있더라 다 맛있어 여기도 사실 그냥 쯔찬띠 원래 맛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그거랑은 또 다른 맛이야 맞아요 저희 한국 지앤무증 다이완 더 메이스 찬띠이 대체 어느 곳을 소개하는지 대만 분들도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따라가면서 직접 먹어보고 이거 방송용인지 우리가 직접 체크하면서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어 솔직히 되게 재밌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행히 다 지레 아직 안 밟았어 맞아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